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만두영상 잘 봤어요? 저는 이제 만두영상을 찍고 택배를 다 풀어서 선물을 받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받고 택배 그리고 이제 빨래 돌리고 잠깐 씻으려고 씻으러 가려고 하는데 인스타를 보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틴트를 많이 물어보셨더라구요 댓글에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틴트를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끝까지 먹어도 안지워지는 립 틴트가 어떤거에요? 언니? 어떤거에요? 어떤거에요 도로시?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구요 우선 제가 지금 쓰고 있는거는 요거에요 요즘 바르고 있는거는 이거는 위미프에서 구입을 했구요 룩크러쉬 롱래스팅 립틴트 라이징코랄 색이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굉장히 코팅되서 발리는거 같이 발라져요 근데 이것도 바르고 나서 바로 활동하면 싹 지워지고요 바르고 나서 저는 베이스 화장을 하잖아요 스킨 로션 이제 기초 화장품 바르고 기초 바르고 그 다음에 전 이거 한가지 피부는 이거 한가지만 바르거든요 요거 말고 다른건 안 바르는데 요거를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다른 눈썹이나 아이라이너 그리기 전에 요거를 발라둬요 발라두고 그럼 다 하고 나면 얘가 조금 말라요 마르면은 휴지로 이렇게 물티슈 말고 일반 휴지로 일반 티슈로 이렇게 닦아내요 닦아내면은 나머지가 남아있겠죠 대부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더 해요 한번 더 하고 이제 머리를 한다던지 촬영할거를 준비를 한다던지 그러면서 얘가 마르기까지 자연스럽게 기다려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찍기 직전에 한번 또 이제 음 빠 하고 톡톡 남은거를 다 이렇게 톡톡톡톡 해요 그러면은 입술에 완전히 흡수된 것들만 남더라구요 그래갖고 요거는 어 제가 원래 이걸로 썼었는데 이것보다 더 안지워지는 것 같아요 요것도 물론 색깔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전제는 협찬은 아니에요 유미포에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썼던게 이건데 이거 요제프 음 요제프 요거는 굉장히 인스타에도 커뮤니티에도 있는 아이예요 요거는 이제 써있네요 트위스트 벨벳 틴트 에요 요게 지금 스티커가 떨어져갖고 제가 지금 색깔은 뭔지 모르겠는데 색깔은 이래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색깔은 이래요 여기 붙었죠 색깔은 이래요 요것도 이렇게 발라주고 똑같이 음파음파 하고 또 막 자연스럽게 발리다가 또 이렇게 바르고 또 음파음파 하고 하면은 잘 안지워져요 이거는 요거는 많이 안지워지고 요건 잘 안지워져요 요거는 약간 얘는 되게 코팅돼서 약간 무거운 느낌인데 얘는 약간 반쯤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바르자마자 좀 안으로 스며드는 약간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아이예요 얘보다 약간 더 매트하죠 그리고 요거는 잘 바르지는 않지만 요즘에 바르기 시작한 아이예요 영상 찍을 땐 한번도 바르지 않았는데 조만간 바르고 나올거라서 얘랑 같이 샀어요 배송비 때문에 얼마 이상 사면 무료라고 하길래 같이 샀는데 아 보자 룩 픽싱 립 타투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 보이네요 응 레드 색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를 요즘에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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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고 요즘에 영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좀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르자마자 약간 안에 흡수되는 약간 이거는 실생활에서 많이 몇 번 발랐는데 딱 바르면 약간 광은 하나도 없고 광 광은 하나도 없고 굉장히 소프트하게 약간 내 입술인 것처럼 쫙 이렇게 흡수돼서 발려요 근데 그렇게 진하지는 않더라구요 몇 번 막 발라야 돼 바를 때 이렇게 해서 발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싹 바르고 이거는 몇 번 덧발르는 거 같아요 덧발르고 이따가 한 번만 음바하고 바로 활동해요 이거는 두세 번 음바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입 세 가지를 섞어 발랐더니 이런 입술색이 됐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참고해서 어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딱 여태까지 대답 많이 못해 드리고 답장 못해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구요 제가 그때 인스타 어 확인해 달라고 했던 거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었으면 되는데 제가 좀 경솔 했던 거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정말 가서 이제 씻고 잘게요 안녕 모두 사랑해요 beat var 360 speed speed pad